일단 손을 제가 보기 그러면 몇 날 핫도그야? 예 그럼 먹어야지 먹을 수 있다니 두개 그리고 고구마다니다 일본에서는 감자 감자도 있는 게 먹어요 고구마 똥노짜에 살짝 있는 저는 감자 똥노짜에 손다웠어요 팩트기도 손을 하러 그 peso요 오 une 그 감동 받는 메뉴에 치고 내거에요 와 맛있어. 저것도 같이 찍어가지고. 와우. 너무 오랜만이에요. 응 응 응.